안녕하세요. 프랑스 담당 이육재 선생님입니다. 모의고사 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문제지를 먼저 내려받아서 프린트하신 후에 같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총평은 제2외국어는 예년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큰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하고도 비슷하고 지난 수능과도 비슷합니다. 문제 형식도 비슷하고요. 다만 1등급, 2등급 컷을 나누기 위해서 점수에 있어서 좀 어려운 문제이지만 1점 배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고 난이도, 어려운 문법 문제 이런 것도 역시 그냥 예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해서 밧도 해서 오 발음이 나오는 걸 말하죠. 1번의 꽃대니까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네모 안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말 이렇게 N이 들어가겠죠. Lundi, au vendredi, au vendredi에서 역시 de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수거 좀 하나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du는 이제 de하고 le가 들어간 것이고 이때 de하고 또 o 역시 après le가 들어간 거니까 de 아는 영어에요 from to처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일한다, 공부한다 이런 뜻이죠. 1번, au mark, chez le samedi에서 samedi, 이제 아가 들어가죠. 여기서도 역시 le samedi에서 또 문법적으로 한번 또 참고할까요? 요일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 뚜레 samedi, 매주 이런 뜻이 되겠죠. 요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중요한 문법입니다. 그 다음에 le dimanche, il 들어가죠. le dimanche 역시 마찬가지로 일요일마다 이런 뜻이죠. il zem, se promene, 그들은 산책하기를 좋아해요. se promene, e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런 단어들이, 요런 철자가 들어간 것을 고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pour découvrir, 해서 v가 들어가네요. découvrir, 우리가 보통 découvrir 그러면 영어의 discover니까 발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뒤에, découvrir 뒤에 도시라든지 또는 동네에 이런 표현이 오게 되면은 그냥 싸돌아다니다, 구경다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our découvrir leur ville 하면은 그들의 도시를 구경삼아 싸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부 뒤에 동사원형이 오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목적을 나타내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결과,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산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시를 구경다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앞에서 뒤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철자가 들어가는 것은 5번의 vient, 혹이라는 뜻이 있죠. 5번의 정답입니다. 3번,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스콘세, va, nu, 여기서 이제 va, nu를 봐주십시오. va 하고 nu가 오면은 여기 주어가 따로 있고요. 그럼 nu는 이게 대명사니까 대명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사 앞에 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va 라고 하는 이 동사 뒤에 왔으니까 아, 이거 뒤에 또 다른 동사가 오겠구나. 그런데 이 알레 동사는 뒤에 동사원형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명사는 동사원형 앞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원형이 올 자리인데 그러면 이 nu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nu, 그 다음에 동사 들어가고 자이어 나오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핵심은 자이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혁명사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nu가 이제 어떤 동사하고 연결되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스콘세, 이 콘서트는 우리를, 우리에게 우리를, 그 다음에 즐겁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알레 들어가게 되면은 뭐 줄 것이다, 이렇게 가까운 미래로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l'enfant, 두아 오면은 뒤에 또 역시 동사원형이 와야 됩니다. son attention, 스콘세, 렛송 렛송은 이제 교훈이라는 뜻이죠. 아이들은, 아이는 이렇게 l'enfant은 대표 단수를 써서 종족 전체를 나타내 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아이는, 어린이는 스콘세, 렛송, 이 교훈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정도가 되겠죠. 보통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다라고 할 때는 뭐 attention이 있으니까 faire 동사하고 쓰면은 딱 좋습니다. 그래서 faire l'attention 이렇게 쓰면 되는데 또는 faire votre attention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faire 동사를 생각을 했더니 1번에 드브니로와 faire 동사가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 드브니로 동사는 대다니까 자동사잖아요. 자동사니까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럼 조금 전에 아까 우리가 봤던 대명사 이 누 라고 하는 것은 주어면은 앞에 올 수 있는데 지금 주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동사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직목이든 간목이든 목적어가 돼야 되는데 드브니로 동사는 자동사니까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드브니로 동사에서 걸렸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주아이어가 혁룡사라고 할까 조금 전에 그것이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2번에 보니까 이 하운드로 동사 있는데 아 이거 정말 중요한 동사죠. 뜻은 영어의 make인데 이게 뒤에 직목이 오게 되고 뒤에 혁룡사가 오는 중요한 구조죠. 그래서 직목이 혁룡사되게 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직목에 해당되는 누가 지금 앞으로 빠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콘서트는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 줄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운드로가 들어가야 되겠고 이때 페르 동사 대신에 복대 동사를 써서 복대 쏟았던 수용에서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